5. 남해고속도로 구중추돌 남해고속도로 구중추돌, 모닝 4명 사망 사고의 원인과 범인은? 어제 오전 남해고속도로에서 끔찍한 구중추돌 사고가 있었지요. 게다가 4명의 사망사고까지 난 고속도로에 워낙에 속도가 높다 보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 3중, 4중 심지어 10중, 20중까지 사고가 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번 일이 특히나 끔찍한 이유는 대형버스 사이에 경차가 끼어서이지요. 보시다시피 버스 4대가 줄줄이 1차로에서 운전하는데 그 사이에 있던 경차 모닝이 급정거를 하지만 뒷차는 제동을 하지 못하고 받아버린 사고가 난 경차예요. 버스 안으로 보닛이 말려들어간 어른 4명이 탔다고 들었는데 4분 다 돌아가셨다고 차 밑으로 나오는 혈흔이나 자네들을 보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게 돌아가셨을지 너무 맘이 아프고 소름끼치고 충격이 들더라구요. 이분들은 카프를 해서 출근을 하시던 분이었다고 하는데 주의비 돌비 아끼고자 출근길 동행하신 거라던데 다들 한 집안의 가장이실 건데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건지 문제의 그 고속버스, 관광버스는 학생들이 탄 차이였는데요. 양산의 중학교에서 수련회를 가는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5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창원 1터널에서는 사고 저도 창원터널을 자주 운전해서 다니고 경찰을 타는지라 더더욱 남해 일같이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4명의 사망자가 나기도 했지만 중학생들도 무려 36명이나 다쳤다고 하죠. 경남 고성 수련원으로 즐겁게 가던 길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학생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할 듯합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난 터라 다들 걸어서 터널 밖으로 대피했는데요. 얼마나 무섭고 놀랬을까요? 물론 돌아가신 모닝 운전자 4분이 제일 안타깝지만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사고가 낮은 승용차 특히 경차가 제일 위험한 듯해요. 물론 볼보나 벤츠 할아버지가 와도 대형 트럭, 트레일러, 관광버스 사이에서 개인은 사고를 당하면 똑같습니다. 사고 경위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해보자면 터널 내부에서 정체 구간이 생기고 이를 본 첫 번째 버스가 급정거 두 번째에 있던 소렌토 비상등 켜면서 멈춤 그 뒤 차량들 못 멈춤 처음에 경찰이 발표할 때 여성 소렌토 운전자가 급정거에서 구중추돌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서 소렌토 운전자 차주부는 김여사라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알고 보니 소렌토 앞 관광버스가 먼저 급제동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여성분은 굉장히 방어 운전을 잘 하신 거구요. 그리고 문제는 저창원 터널 부분이 내리막길의 합류 지점이고 과속 카메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급정거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터널 입구에는 항시 렉트카 차가 대기 중이구요. 병목 현상이 생기는 데다가 내리막길 가속도까지 안전거리 확보를 못해서 생긴 사고이긴 하지만 구조상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 위험 구간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기 내 사고보다 높은 차량 뒤면 따라가면 안될듯 합니다. 물론 따라가는 게 죄는 아니지만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하기에 게다가 저렇게 큰 차는 시야 확보도 안되거든요. 내 차 앞차의 앞차를 보는 게 방어 운전이기에 참 이런거 보면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버스 뒤, 덤프트럭 뒤, 컨테이너, 레미콘 차량 뒤 절대 따라가지 않기 버스와 버스 사이로 차선 변경 안하기 차 간 거리 30m 이상 널널하게 두기 그리고 대형 차량 관광 버스 등에 1차선 대열주행을 못하게 하고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욱 사이로 차선 변경 안기 그리고 기가 막상하실들 된다! 1차선 대열주행